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66회 위험물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혼재 가능한 위험물들로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정수량이 5배인 경우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423이다 라고 이야기로 423 524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423 524 6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류와 2류 혼재 가능하다 4류와 3류 혼재 가능하다 5류와 2류 5류와 4류 혼재 가능하다 6류와 1류 혼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피리딘이라고 하면 제4류가 되는 것이죠 그죠 피리딘이라고 하면 제4류 위험물이 되는 것이고 염소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1류 위험물 그러니까 1류 위험물은 6류 위험물하고 서로 혼재가 가능한데 뭡니까 4류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등류는 제4류가 되겠죠 그죠 등류는 제4류 질산이라고 하면 제6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6류 같은 경우에는 1류밖에 안 된다 그죠 테레핀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제4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린이라고 하면 2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4류와 2류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옳게 작지어진 것은 답은 3분이 되는 것이죠 탄화칼슘은 이것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과염소산이라고 하면 6류 위험물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물질 중에서 색상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크롬산 나트륨 이것은 우리가 색깔이 우리가 무슨 색깔로 나와 있는가 하면 등적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적색 그런데 이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무색입니다 무색 그렇죠 무색 그러니까 우리가 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중크롬산 나트륨 그렇죠 중크롬산 나트륨 이것은 우리가 등적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초유폭약 암포폭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포폭약의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가리키는가 하면 염소산 그렇죠 염소산 암모니움이다 그렇죠 염소산 아 질산 암모니움이 되겠죠 그렇죠 질산 암모니움 암포폭약 질산 암모니움 질산 암모니움이라고 하면 NH4 그렇죠 질산 NO3 이것을 우리가 암포폭약의 주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흑색화약의 주원료는 KNO3 그렇죠 질산 칼륨에다가 황가루하고 더하기 숫가루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흑색화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의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소가 3.5g은 몇 그램몰에 해당이 되는가 질소를 우리가 N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질소 1몰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몇 그램이 되는가 하면 질소 1개짜리가 14g이죠 그렇죠 개수가 2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28g이다 그래서 질소 1몰은 우리가 28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3.5g은 몇 몰이 되는가 X몰이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묻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equal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28에다가 equal은 1 곱하기 3.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이골은 얼마가 나오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키로그램 몰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키로그램 몰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나타냈을 때 키로 몰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램 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적었을 때 그램 몰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램 몰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답은 우리가 2번이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2번이 답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토출량이 5 세제곱메다퍼 미니고 토출구의 유속이 2메다퍼 세크다 펌프의 구경은 몇 미리가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v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라고 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곱하기 v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q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q가 5 세제곱메다 그렇죠 5 세제곱메다 5 세제곱메다 5 세제곱메다퍼 미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분을 우리가 세크 단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은 우리가 60 세크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자 이 꼴은 4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d 그죠 d의 제곱은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유속은 2메다퍼 세크가 되는 것이다 2메다퍼 세크 그렇죠 2메다퍼 세크 그러니까 같은 단위로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d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 꼴을 하게 되면 그렇죠 뭡니까 왼쪽에 넘어가게 되면 5 나누기 60에다가 그렇죠 이것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모에다가 2가 나오겠죠 4가 왼쪽으로 늘어가면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4가 나오겠고 그렇죠 여기에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d를 우리가 뽑아내려고 하면 양변에다가 d를 뽑아내려고 하면 루트를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60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에다가 그렇죠 5 곱하기 4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세크 세크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세크하고 세크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 이 m하고 세조곱 m하고 합체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d라고 하면 얼마 여기에서는 우리가 m가 나오겠죠 그렇죠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곱하기 이 m로 나타내려고 하면 1m는 우리가 1000m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1000m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우리가 답이 되는 것이죠 자 50번에 계산을 하게 되면 230m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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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